오리콘 스타일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뷰렉프입니다! 저는 승루입니다 저는 바로바로 간바로입니다 저는 진영입니다 저는 오빠 산드루입니다 저는 공찬입니다 이 노래는 정말 신기한데 노래만 들으면 정말 신나거든요 근데 가사를 이해하는 순간 눈물이 나요 분명 신나는 노래인데 왜 마음 안에서 눈물이 나는 거지? 그건 여러분들이 솔로데이 재패즈 버전을 듣고 확인했어요 분명 나도 춤을 추고 있는데 눈물이 나 저도 진영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진영과 비슷한데 이별을 막지 못한다는 가사가 좀 애잔하지 않나 싶어요 아, 부딪혔지 아, 부딪혔어 아, 부딪혔어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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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휴지 마 아, 갑자기는 아니고 헤어지자 말을 들은 적은 있죠 약간 그런 거 있죠 헤어질 거 같은 그런 느낌을 먼저 풍긴 다음에 그 다음에 아, 이 친구가 헤어지자 말을 하겠구나 라고 느꼈을 때 헤어지자 말을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진짜로 갑작스러운 통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하고 얘기가 나오니까 잡지도 못하겠더라고요 떠나지마, 가지마, 돌아와줘 이런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진짜 의상치 못했는데 충격이었어요 갑자기 이런 경험이 없고 그래도 헤어지자는 얘기를 들은 경험이 있는데 어, 그때는 이미 이제 그럴 때 좀 가면은 그렇지 않나요? 이제 여자친구였던 그분도 뭐 뭐 소홀하고 저도 같이 소홀하고 해가지고 이제 뭐 헤어지자고 이렇게 합의를 하는거죠? 헤어지자고 얘기 나오면은 그래 아, 그래 뭐 알겠어? 이렇게 되는 거 같아요 좀 서로 좀 냉랭해지는 바로 이 글럽이에요, 글럽 아직 그런 경험은 없지만 그런 상황이 온다면 당황하지 않고 그 여자친구와 함께 카페에 가서 물어보려고 왜 갑작스럽게 나한테 헤어지자고 말한 거니? 물어본 거 같아요 이유라도 알고 헤어져야 그 뒤가 좀 편할 것 같아요 뭐 바로 형은 이렇게 쿨하게 떠내 보내고 그 뒤에 엄청 끙끙 앓잖아 그러면은 그게 더 힘들 것 같아서 찝찝하죠 찝찝하죠 차라리 그 이유를 알고 그냥 헤어지는 게 근데 저는 더 편할 것 같아요 허점이 보일 때? 그러니까 뭔가 완벽하면 이렇게 보호본능이 없잖아요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뭔가 이렇게 잘 뭐 이렇게 흘리고 다닌다든가 막 잘 다치고 막 이러면은 뭔가 이렇게 내가 케어해주고 싶고 약간 그런 모습을 보면은 드럽기도 하고 나 같은 여자? 근데 뭐 자피 뭐 다 아름다우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환하게 웃을 때? 환하게 웃는 모습 밝은 밝은 분 밝은 분들이 이뻐 보이지 않을까 저를 저의 눈을 쳐다보면서 초록 장하시는 보여요 네 저는 여자분께서 엄청 잘 먹을 때 뭔가 되게 복스럽게 먹을 때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진짜 엄청 뭔가 귀엽고 사랑스러워요 하나도 남겸 없이? 응 뭔가 되게 저보다 또 잘 먹었으면 좋겠어요 솔로라는 단어 자체가 뭔가 연인과 헤어진 사람들 처음부터 연인이 아니었던 사람들을 이렇게 솔로라고 칭하는데 네 그 솔로들 뿐만 아니라 정말 외로운 사람들 모든 외로운 사람들에게 힐링이 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그 노래가 엄청 신나 보이지만 그 신나함 속에 있는 그 슬픈 반전이죠 반전의 그런 포인트들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들으면 뭔가 신나는데 뭔가 그 한쪽 가슴이 시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선보일 또 다른 문화의 이렇게 하나